중요한 것은 대통령 선거를 그렇게 해서 훔쳤고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교육감 선거를 해서 그렇게 훔쳤습니다. 광역시장들을 그렇게 훔쳤습니다. 도지사를 그렇게 훔쳤습니다. 국회의원을 훔쳤습니다. 그것만 훔쳤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있는데 프로그램의 조작률만 집어넣으면 모든 사전투표를 다 조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유혹을 떨칠 수가 없을 겁니다. 바로 여러분 서울시 의원까지 다 훔쳤습니다. 서울시 의원들까지. 이것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필요 없죠. 민주당 압성. 2018년 6월 14일 발표입니다. 6월 13일 지방순과 끝나고 서울시 의회도 민주당이 싹쓸을 했다. 너무 심합니다.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했다. 아마 102석을 차지해 가지고 아마 동양 사람들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동양 사람들. 102석의 이름 출신지가 밝혀진 자료를 제가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는데 아마 102석 가운데 대부분은 뭡니까? 호남 사람이 차지할 걸로 봅니다. 뻔하지 않습니까? 102석, 육석, 서울시 의회. 이게 5월 13일 기사입니다. 민주 과반사수, 국힘. 오세훈 씨가 들어갔지만 일을 할 수 없는 건 시의회가 다 장악됐기 때문에 시의회가 102석 대 6석이 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일을 하겠습니까? 조작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하다. 조작 프로그램은 모든 선거에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짜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서울시 의원 선거도 구청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조작 프로그램이 따라서 사전투표 조작이 이루어졌고 구청장 선거와 동일한 조작 방식이 사용됐다. 똑같은 겁니다. 시의원, 구의원 다 조작을 해서 훔친 겁니다. 핵심은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공짜입니다. 만들어놓으면 수천 번, 수만 번, 수백만 번 여러분들 더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조작 프로그램은 무한정 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 없습니다. 오로지 조작률만 찜어넣으면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얼마든지 복제가 가능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모든 선거에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 교육감 선거, 시의원 선거, 구청장 선거 다 도독질할 수 있는 겁니다. 서울시 의원 선거가 이런 조작이 됐다는 것은 모든 전국에 뭡니까? 의원 선거를 다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핵심이 조작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것을 밝히기 때문에 방송이 나가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정권은 바뀌었지만 전혀 바뀐 게 아닙니다. 공병호 TV의 채널에 대한 탄압은 계속 똑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2018년 서울 서초구의 제1선거구 김혜련 민주당의 서울시 의원입니다. 대부분 통상 여러분들 프로필을 들어가게 되면 출생지를 밝힙니다. 김혜련 의원은 출생지를 전혀 안 밝혔습니다. 1956년생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제1선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학의 수료 학부도 안 나와 있습니다. 출생지도 없습니다. 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다문화위원회 위원장 아마 전남이나 전북 출신이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추가적인 여러분들 정보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조작을 다 합니다. 20%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습니다. 민주당 후보에게 10% 더해주고 한국당 후보에 7%를 빼앗고 바른미디당 후보에게 3%를 빼앗는 겁니다. 1번 발표 득표수는 중앙선거안의 발표자료입니다. 서울시 시위원 서초1투표소의 사전투표 총수는 14,453표입니다. 14,453표의 20% 조작해 가지고 선거를 사전투표를 조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1번, 2번, 3번은 중앙선거안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혜련 씨는 당일 득표율이 41% 얻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김진열 후보가 41% 얻었습니다. 사전투표 조작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당일 투표는 비슷했는데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51% 올려주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후보가 34% 까버린 겁니다. 그럼 결국은 사전투표 조작하면 이기기가 불가능한 겁니다. 윤석열 여러분들 후보가 승리한 것은 가장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호가 있었다는 표현밖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동일한 당일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사전투표 조작을 해가 그냥 당선시킨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비정상 10%나 차이가 나는 겁니다. 7%나 차이 나는 겁니다. 당일 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율 10%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죠. 이게 뭡니까? 7% 차이 나는 겁니다. 이게 부정이죠. 사전투표 득표율하고 당일 투표 득표율 10% 차이 나는 겁니다. 7% 차이 나는 겁니다. 부정한 겁니다. 1, 2, 3이 중앙선거에 발표 자룹니다. 이것만 여러분 발표 자료만 보더라도 뭡니까? 단박에 부정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투표소 레벨로 조작한 것을 다 수정해 가지고 합산한 것이 4번 수정 후 사전투표소. 다른 말로 수정 득표수 혹은 다른 말로 수정 사전 득표수입니다. 중앙선거 알림에 발표한 당일 득표수는 조작이 안 됐기 때문에 득표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40일, 40일 똑같습니다. 이게 정상투표입니다. 4, 5, 6은 뭘 이야기하냐? 투표에 부정선거가 없을 때 사전투표 조작이 없을 때 투표가 어떻게 해야 되나? 똑같습니다. 당일 득표율 40일, 사전 득표율 40일, 자유한국당 당일 득표율 40일, 사전 득표 41, 바른미래당 당일 득표 16, 사전 득표 15, 다 여러분들 0, 0, 0 오차범위 내입니다. 조작이 없은 결과가 4, 5, 6이 보여줍니다. 전산 조작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몇 표를 했으니까 55표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맨 밑에 선관위 자료, 다음에 조작률을 발견한 다음에 수정보안은 수정사전 득표수입니다. 후보별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중앙선관위 발표 자료가 24, 16, 11 다 많습니다. 총계가 55표입니다. 무효표, 내소표를 합쳐서 잘못 투입 구분제 투표지에 마이너스 55로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전산 조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똑같습니다.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5 떨어져야 됩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정확합니다. 맨 밑에 예상 득표수, 위에 수정 득표수. 조작 프로그램을 활용한 방법을 가지고 예상 득표수를 예상해보니까 정확하게 후보별 득표수가 일치한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예상 득표수와 비교해보니까 오차가 없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내가지고 수정한 다음에 수정 사전 득표수를 가지고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를 비교해보니까 무려 여러분들 오차가 10%, 7%, 4% 나옵니다. 2018년 지방선거 서울시 시의원 선거에서 선거 조작 기술자들과 중앙선거관련의 선거관련자들이 사용한 소위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낸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조작했지? 바로 이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딱 찾아내가지고 조작 프로그램을 수정해가지고 투표수별로 다 뭡니까? 수정 사전 득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것을 합산해가지고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딱 구하게 되면 예상 득표수하고 착하게 일치합니다. 0, 0, 0, 0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에 늘 숫자가 필요 없는 겁니다. 똑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제야 고수가 큰 힘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많은 통계학과 교수들이 있지만 어느 누구도 뭡니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를 밟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적으로 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2018년 서울 강북구 제1선거구 딱 두 군데만 여러분 봤습니다. 김동식 서울시의회입니다. 민주당 출신이고 전북 완주생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아마 대부분이 제 생각에는 이렇게 110석 가운데 102석을 차지해가지고 그게 대부분은 뭡니까? 호남 사람들 집어넣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110석 가운데 102석을 사전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 투표 조작을 해가지고 102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 더불어민주당이 누구를 임명했겠습니까? 대부분 제가 볼 때는 전북 전남 광주 사람들 다 집어넣었을 겁니다. 하다 못하면 처가집이라도 광주가 되면 다 집어넣었겠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강혜련 의원은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고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고향을 왜 밝히지 않지? 그렇게 생각만 하는 거죠. 김동식 의원 1959년생입니다. 고향을 밝혔네요. 전라북도 완주군 출신입니다. 전주농림고등학교 졸업, 나주대학 사회복지과 졸업, 1959년생입니다. 조작을 했죠. 18% 조작을 했습니다. 사전 투표 참가자인 강북구의 13,304표 가운데서 9%를 더해주고 자유한국당의 8%를 빼앗고 문양자를 1%를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62%까지 올린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을. 그런데 실제로 계산해보니까 53%밖에 차지 안 했는데 62%까지 올린 겁니다. 이렇게 다 사전투표 조작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김동식 후보 같은 경우는 1번, 2번, 3번이 중앙선거관리 발표 자료인데 당일 득표율에서 54%를 얻었습니다. 굳이 조작할 필요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조작을 해가지고 확실히 이기도록 만들어준 거죠. 8%를 조작을 한 겁니다. 자유한국당 민주당 출신이 54대 35입니다. 그게 54% 정도를 받으면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조작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송민은 선생님이 구글 코리아에 그자가 아직 있으니 방송 탄압을 받는 겁니다. 구글 코리아 그자 끌어내야 됩니다. 방송 탄압이 훨씬 심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된 건지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면 공병호 tv에 대한 채널 탄압은 좀 줄어들 것이다. 채널 탄압이 중요한 것이라면 사실과 진실을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훨씬 더 심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지방선거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 2017년 대선에 대한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훨씬 더 채널이 아마 역대 가장 최악으로 채널 탄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콘텐츠를 못 보게 하는 겁니다. 66만, 67만 정도의 구독자 가진데 1,000명,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막는다고 해서 진실을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투표 4, 5번, 6번을 보시게 되면 당일투표 득표율하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4, 5번은 정상선거입니다. 54% 당일투표 득표율, 사전투표 득표율 53%, 당일투표 35% 정상적인 선거하고 이렇게 다른 거죠. 엄청나게 조작을 한 거죠. 조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작을 무자비하게 했습니다. 마이너스 27까지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진짜 득표수를 구한, 사전 득표수를 구한 것이 후보별로 일치하지 않습니다. 11, 9, 4, 숫자 찌꺼기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숫자 찌꺼기가. 이게 전산조작의 증거들입니다. 다음에 보시게 되면 예상 득표수 밑에 하얀 거, 그 다음에 그린색입니다. 수정 득표수. 사전투표율을 정확하게 찾아내 가지고 예상한 예상 득표수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죠. 그만큼 바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찾아냈다. 이쪽은 거의 오차가 없지 않습니까? 서울시의원 선거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국의 거의 모든 시의원 및 구의원 등에서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부산 해운대교, 광주, 동구, 대구, 중구, 경기구리 등에 대한 분석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서울시의원 선거하고 똑같습니다. 조작 프로그램으로 전국의 모든 시의원 사전투표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말 참 조작 프로그램 모든 걸 다 조작한 겁니다. 사전투표를. 선거를 이렇게 완전히 훔쳐가지고 권력을 가져간 겁니다. 이 같은 일을 계속해서 제가 다루는 이유는 2022년도 6월 1일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조작 프로그램이 사용되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그 주의를 환기하고 선거를 정상으로 돌리는 데 힘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이와 같이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까지 확장되면서 조작 프로그램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데 정말 생업을 유지하면서 날밤을 세워가지고 이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준 제야 고수님께 그야말로 진심으로 고마움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